물론 스킨과 로션, 에멀젼 이렇게 딱 세트로 시중에서 보셨던 동일한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IOPE 내의 기초들이 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방송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요. 쉽지 않아요. 근데 홈쇼핑 전용이 아니라 시중에서 보셨던 바로 그 줄기세포 라인. 스템셀을 똑같이 만나시는 거고 스킨의 느낌부터 보여드릴게요. 이게 그냥 주르륵 흐르는 그런 스킨의 타입이 아니라 이거 뭐죠? 에센스 아니에요? 한 번 더? 고등축 앰플 같은 펌핑 타입으로 이렇게 스킨이 흘러나온다? 이렇게. 제형만 보셔도 느낌이 완전 다르죠? 거의 이 줄기세포 추출물이 들어가 있고 안쪽에 초강력 보습 성분이 덩어리째 훅 이렇게 떨어져서 세안하시고 나서 첫 단계에 여러분의 모공을 적셔주고 주름 사이사이 안쪽에 보습감을 주고 탄력을 주면서 주름 개선, 미백, 그리고 여러분 좋아하시는 식물 줄기세포에서 얻어낸 강인난 초보습까지 이 엄청나게 쫀쫀하고 그리고 농축된 덩어리 제형감이 스킨 단계부터 여러분의 얼굴에 관리를 도와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줄기세포 성분을 왜 아모레퍼시핀 연구진들이 20년간 연구해서 이렇게 화장품으로 만들어냈을까요? 그 성분 자체가, 그 자생력 자체가 원체 강하기 때문에 뭔가 외부로부터 제대로 된 에너지를 넣어줘야 되는 40대, 50대 고객님들을 위한 노화 전문 라인으로 얘는 태생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줄기세포의 강인한 에너지의 힘을 피부에 얹어보시면 7가지의 변화가 그냥 의뢰 쓰는 기초만으로 느껴보실 수가 있는 바로 그 스탬슬. 그냥 스킨 로션 크림 기초만 써도요. 스탬슬 사상 또 죄다임상을 가지고 있는 바로 이 스킨 로션 크림은 피부 탄력 복원의 개선에 도움. 그리고 TV홈쇼핑에서 보시는 IOP 내에서도 얘밖에 없거든요. 리프팅 개선에 도움. 그러니까 기초를 가지고 리프팅까지. 눈가 주름, 눈 밑 아래로 처지는 주름, 피부 톤 맑아지고 밝아지고요. 피부 균일도, 홍조 있으신 분들은 아주 좋습니다. 진피 치밀도라는 탄력까지. 스킨 로션 크림으로 다 가능한 거죠. 그럼 안쪽 깊숙이 진피까지도 관여할 수 있는 기초예요. 고객님.